오늘 오후 1시쯤 대전 유성구 복명동 2층짜리 필로티 구조 상가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2시간 가까이 걸려 진화됐습니다. 당부장 건물 2층 외벽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16대와 인력 6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인화성 물질과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연기가 많이 나고 검은 분진이 인근 상가와 주택까지 날리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الص